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평 대비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평을 2주 정도 앞둔 지금 시점에서 현장 학생들, 온라인 학생들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아주 짧게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이런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으로 구성이 된 시험을 올해 처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고3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N수생들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의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거거든요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의 문항수, 난이도 그리고 선택문항을 조금은 아직 낯설어하는 상황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70분,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실전에서 검토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수능에서는 공통문항은 50분, 선택문항은 25분 공통문항이 꽤 어렵고 선택문항은 풀만할 거다 익숙해지기만 하면 풀만할 거다라는 전제 하에 50분, 25분 그리고 검토 25분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평은 아직 여러분들이 실전에 대한 많은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70분,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같은 비율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남는 시간에 검토를 하면 된다라는 거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에게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잘 들으시고 자, 두 번째는 문제 푸는 속도를 올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100분 안에 30문제를 다 못 봐서 너무 아깝다 뒤에 내가 못 본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기도 하고 기타 등등 문제 풀이 속도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해 자,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문제를 빨리 풀고 빨리 풀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계산력에 있진 않아 물론 계산이 도움은 되겠죠, 속도에 하지만 그 계산에 의해서 나는 속도는 정말 몇 초에서 막 하나 봐야 정말 킬러 같은 경우 1분일 거라고 계산의 속도 때문에 문제 풀이 속도가 안 나는 건 절대 아니야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봤다가 안 돼? 다시 풀어봐 안 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 풀이 속도를 올리는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방향 설정이라는 것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원하는지를 판단해서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라는 것이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내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는 이런 걸 원했는데 이 문제는 뭘 원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헛짓이 시작될 수학 문제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평가 문제는 항상 신유형을 품고 있어 근데 그 신유형이라고 하는 게 개념의 신유형이 아니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교과 과정의 개념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단원이 들어갔다 빠졌다는 했지만 그 단원에서 고등부 교과 과정에 알아야 돼 라고 던진 개념은 언제나 같았다 이 방향 설정은 경험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이랬는데 저런 문제는 저랬는데 라는 기억으로 문제를 패턴화 시켜서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언제나 새로운 문제다라는 전제로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 걸까?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내가 이 단원에서 알아야 하는 머릿속에 펼친 개념 중에 무엇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될까? 특히 사설 모의고사가 아니라 6평부터 평가한 모의고사는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 그걸 빨리 알아채야 돼 막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옆에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평가원 문제가 길 가다가 야 어디 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 너 오늘 뭐 하냐? 이게 아니거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아 이 개념을 이렇게 휘두르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방향 설정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속도감을 올리는데 근데 그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당연히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할 거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지 이게 고등부 교과 과정의 개념인지 또는 내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스킬인지 개념의 바운더리를 알아야 될 거야 어디까지가 내가 사용할 개념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에 지지 말고 개념과 개념의 바운더리가 정확하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는 풀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의 자신감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평가원 문제에 대한 신념 그것이 믹스가 돼서 아주 자신 있게 그 순간의 태도죠 이게 실전에서의 태도 이 세 가지가 방향 설정을 하게 해준다고 내가 모르는 게 없어 이 개념과 개념의 바운더리 속에 무언가를 묻는 걸 거야 라는 그 순간의 배짱 이런 걸로 방향 설정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헛짓 없이 그 방향대로 쭉 계산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맞아 라는 확신으로 끝까지 쭉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방향 설정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를 특히 킬러 같은 문제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호흡이 길게 이루어지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꽤 길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을 풀 때 마지막에 힘이 딸린다거나 또는 원 스텝 투 스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빠르게 붙어 나오지 않고 되게 느리게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있다 만약에 이걸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리다 그러면 최상위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 선생님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조건을 막 놓쳐요 또는 조건을 오해를 해 근데 그건 너무 잘못한 방법이야 잘못된 방법이야 속도를 올리는 연습은 실전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100미터를 예를 들어 100미터를 선생님이 얼마 전에 집에 가서 선생님이 어릴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 100미터를 아 놀라운 게 있었어요 놀라운 정보를 수다를 본능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가보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학년을 까먹었네 생활기록부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되게 말랐었거든요 몸무게가 25키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마르고 어릴 때 픽하면 아팠던 그런 체질이었는데 그 밑에 놀라운 건 100미터 달리기가 17초인 거야 초등학생이 깡마른 초등학생이 17초가 빠른 건가요? 느린 건지 모르겠네 빠른 거죠 선생님 그쵸? 17초라고 적혀 있는 거야 너무 빨리 달린 거죠 어쨌든 봐 내가 달리기 선수라면 빨리 뛰기 위해서 실전에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잖아 실전에서는 이미 나의 속도는 정해졌어 우리가 육상 선수들이 나와서 뛸 때 누구는 몇 초? 누구는 몇 초 기록이야 그런데 이변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서 조금 더 넘어갈 거냐? 좀 더 못할 거냐가 있는 거지 그 선수의 평균 기량을 실전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속도를 올리는 연습은 실전에서 하는 게 아니야 실전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거지 실전에서는 이미 속도 게임은 끝난 거야 내 기량은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문제풀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실전에서 문제를 빨리 읽어버리면 그건 정말 체해요 나한테 가다 넘어지는 거지 내 기량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게 다 되어 있다면 속도 올리는 연습은 실전 가기 전에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야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래요 거에요 거에요 특히 목이 쉬어서 말이 잘 안 나와서 자꾸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힘을 주면서 말해야 되니까 발음이 꼬이는 걸 이해하세요 그런데 감기는 아니에요 며칠 전에 길바닥에서 쫙 넘어졌는데 넘어진 충격으로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야 어떤 문제를 호흡이 긴 문제를 중킬러 이상의 문제를 특히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은 원스텝 조건을 해석해 투스텝 쓰리스텝 해서 답 나와 이 과정이 꽤 길기 때문에 스텝과 스텝이 다다닥 붙어서 이 조건에서 이 풀이 이 조건에서 이 풀이 그래서 답 이 속도를 이게 다다닥 붙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한 문제가 완성도 있게 풀리는 연습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써보는 거야 그게 익숙해지고 체화가 돼서 실전에서 이 조건과 유사한 다른 조건이 이 투스텝과 다른 어떤 조건이 들어왔을 때 다다닥 붙어서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체화가 되어 있다면 그게 어느새 튀어나오는 게 실전에서의 속도감이거든요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실전에서 낯선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할 때 조건을 순서대로 읽어서 문제풀이를 만들고 난 다음 맞았든 틀렸든 더듬더듬 해서 풀었던 문제가 있다면 그걸 두 번 세 번 그 자리에서 다다닥 속도감 있게 다시 적어보는 거 그래서 완전히 빈페이지에 그 문제를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읽었을 때 속도감 있게 풀이가 탁 와서 붙어져서 답이 딱 나오면 그게 습관화가 되어서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실전에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도감을 키우는 거예요 기량을 만드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 늦게 푸는 사람인데 갑자기 실전에 들어가서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조건 놓치고 망가지는 수가 있으니까 실전에서는 하던 대로 알겠죠? 그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속도감은 내가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게 문제 푸는 속도를 올리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푸는 속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또 잘못 선택하는 것 중 하나가 문제를 많이 풀면 속도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도움이 안 되진 않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다 새로운 문제일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를 많이 풀었던 기억들로 이 문제를 풀려고 덤비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문제 푸는 속도는 개념을 똑바로 공부하고 개념의 바운드리가 어딘지 자신 있게 알고 그리고 조건을 겸손하게 읽어서 어떤 개념을 어떻게 휘두르라고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와악 달려가는 거지 와악 달려갈 때 그 속도는 이 연습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렵지 그래서 선생님 강의 중에 뭐가 있죠? 텐데이즈가 있죠 열강으로 수원을 열강으로 수투를 열강으로 기하와 벡터를 정리해 놓은 텐데이즈를 이용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 개념과 개념의 바운더리를 다시 정확히 잊었다면 떠올려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정말 많이 묻는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은 얼마면 될까요?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은 정말 개인차가 있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이제 지난 겨울에 확통, 미적, 기하 세 가지 선택 과목 중에 미적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라고 캐스트를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 많은 미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서운함들이 있었죠 근데 그건 어쨌든 선생님이라도 선생님이라도 내가 분석한 또는 내가 참이라고 생각이 되는 또는 확통이나 기하 특히 확통 선택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것들을 수험생들에게 정말 나라도 꼭 이야기해야 되라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고 많은 학생들이 봤죠 그때 선생님이 평가원에서 제공했던 프로그램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확통과 미적의 평균이 약 20점 차이가 날 때 표점이 5.5점 정도 차이 나는 거를 정말 그때 쉬지 않고 그 휴강 그 종강 그 수능 종강하고 개강 전까지 새로운 시즌의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동료들이랑 정말 밤을 새워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20점 정도 평균이 차이가 났는데 기존에 문제를 차별화 했어도 20점 정도 확통 선택자랑 미적 선택자의 평균이 20점 차이 난다면 같은 점수를 받고도 같이 만점을 받아도 다 맞췄어도 원점수 100점이어도 표점 차이가 약 5.5점에서 6점 정도 날 수가 있다 이 불리함을 어떡하지? 라는 거를 안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캐스트로 한번 촬영을 했었고 여러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든 사물학평의 결과가 우리가 예측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주지 않기를 바랬지만 비슷하게 나왔고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희망은 평가원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확통 선택자들의 불리함을 좀 잘 살려주지 않을까 조금 덜 불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요 선생님은 그것이 미적이나 기하 선택자들에게는 불리한 거 아니냐 오히려 유불리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냉정히 확통 선택자들이 확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올해 확통 선택자들은 선택되어진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현장에서 직접 대면을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확통을 선택하려고 하는 기존 문과 임문계열 학생에게 미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도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게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당연히 확통을 해라고 했었거든요 문과 임문계열 학생들에게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너무나 센 관성에 의해서 확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확통이 선택되어진 거라 지금 3월 학평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이 선택 한 미적 선택자랑 확통 선택자들의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이 조금 다르거든요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서 객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학생들을 봤을 때 그 얘기하기 전에 아주 조심스러워서 이 얘기를 조금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딱 임문계열 자연계열 거의 반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연계열이 조금 더 많아졌지만 그때 캐스트를 촬영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게 딱 중간에 입장에서 양쪽 다 너무나 소중한 선생님의 수강생들이고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이 불리함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스트를 준비를 하다가 사실 찍지는 않았는데 2차 캐스트를 준비했었거든요 확통 선택자들을 좀 살려야 된다 평가원은 보셔라 이런 캐스트를 기획을 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모든 확통 선택자들은 사실은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현실을 반영해서 확통 선택자들이 많이 불리하지 않게 해줄지 선생님도 되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기대하는 중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 확통과 미적의 기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하게 될 것 같고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을 물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거의 미적을 선택했고 임문계열 학생들이 거의 확통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공부 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적 선택자들은 4시간 정도 하루에 그리고 확통 선택자들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조금 더 차이 나기도 하는데 그 정도 기준으로 놓고 3시간, 4시간 기하 선택자들도 자연계열 쪽으로 4시간 정도라고 했을 때 중간쯤 기하 선택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미적 선택자들이 4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게 이과생들의 관성이기도 해요 하루 종일 독재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시간보다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를 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효과가 비슷해 문제풀이 시간을 3시간 하는 학생과 4시간 하는 학생, 5시간 하는 학생의 결과적인 효율성은 상당히 비슷해요 여기 지금 오르세 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1대1로 굉장히 밀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데이터로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나오는 성적들의 효율적인 것들이 어떤 건지를 학생들을 비교하면서 쭉 정리를 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선생님이 평가원의 관점들도 어떤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그 생각이 거의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학생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문제풀이 시간을 더 늘리는 건 의미가 없어 개념 공부를 더 늘리는 건 괜찮아 하지만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적 선택자가 4시간을 공부한다면 그 중에 1시간 반은 개념 정리에 쏟아야 돼 그리고 문제는 정말 100분 딱 집중해서 수학 시험 보듯이 100분 동안 문제 풀면 돼 그리고 100분 동안 풀고 나서 한 30, 40분 정도 오답 정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4시간을 구성해야 돼 반드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6평을 봐보면 느낄 거예요 6평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6평을 봐야 느낄 거야 아 문제만 계속해서 푸는 소모전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어쨌든 그 문제가 우리한테 원하는 건 분명히 넌 이 개념을 알고 있냐 이거기 때문에 개념 잊었던 걸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확동 선택자들은 3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개념을 공부하는 비율이 거의 50% 정도여도 괜찮아요 여기는 50% 정도 개념을 공부하고 50% 문제 풀리를 해도 괜찮다 알겠죠 이 정도 비율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가장 효율이 극대화되더라 그리고 더 이상 많은 문제를 푸는 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신기하게도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지금 뭐 할까요? 이거예요 선생님 지금 저는 뭘 해야 될까요? 6평이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을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으로 선생님 지금 뭐 할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한 1주에서 5일 정도 남잖아? 그러면 저것마저 묻질 않아 포기하기 시작해 정말 선생님이 3월 합형 대비 캐스트 찍으면서 그 얘기 했었어 시험이 한 한 달 남으면 준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다가 3주, 2주 다가갈수록 어떡하지? 1주, 5일, 3일 다가가면 이번 시험은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 살짝 지나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겠어 어차피 6평은 전범위가 아니잖아 이런 이상한 합리화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시험 대비를 안 해보고 9평도 제대로 안 해보고 처음 시험을 대하는 습관이 잘못되면 그게 계속해서 그 태도로 시험을 대하다가 결국은 수능 전에도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고3 교실이 수능 직전 2, 3주 되면 정말 공부하는 교실이 아닌 다들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아주 멍한 교실이 되거든요 그게 3월 합형, 6평부터 만들어진 습관 때문인 거야 시험 전에 뭘 해서 어떤 공부로 뭘 정리해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지가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 그나마 지금 2주 남은 시점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다고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죠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수능 대비한다 생각하고 개념 정리를 해 진짜 뻔한 기출만 풀어 그걸 해 2주 동안 사슬 모교사 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 기출 누가 낸 시험 보러 갈 거야? 적중된 시험 몇 개 비슷한 문제가 들어있는 모의고사 시험 한 번 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냉정히 6평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의미는 없잖아 6평 점수로 갑자기 지원해라 이럴 리는 없거든 대학이 올바른 길을 가야 돼 내일 수능이라 하더라도 내일 6평이라 하더라도 오늘 뭐 할 건데? 오늘 똑바로 공부해야지 진실이 이길 거니까 진실이 이길 거니까 뭘 해야 되냐고요? 개념 정리 개념 정리하면서 그래도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기출 기출 되게 뻔한데 어 그럼 기출 킬러까지 해봐 개념적으로 푸는 게 뭔지 해봐 수능장에서 아니 6평 보러 갔을 때 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마지막까지 놓지 않아야 돼 의외로 지금 이 2주 동안 개념 다 했으니까 문제만 풀어야지 하고 문제에 몰입되어 있다가 6평 보러 간 사람보다 지금부터라도 개념과 기출을 정리한 사람이 6평 성적 좋을 수 있어 그래서 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해야 수능 전에 할 게 있어 도망가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문제풀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6평이 아니더라도 시즌2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 텐데 문제풀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방법론에 집착하지 말라 문제를 읽고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뭘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으라고 이 문제가 주어진 걸까 문제를 만든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 그 많은 평가원 교수님과 내놓으라 하는 학교 선생님들 검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만들어 놓은 그 평가원 문제 6평은 수능보단 덜하겠지만 수능 다음으로 너무나 소중한 그 문제들 논리적으로 완벽한 그 문제들이 그냥 만들어졌을 리는 없잖아 단 한 문제도 1번도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개념을 머릿속에 펼치고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걸까 너무 실전 모이나 문제풀이 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선생님 오늘의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능은 수능이니까 수능의 분명한 목적은 개념에 대한 확인이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문제를 만든 거니까 목적이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30문제로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를 뽑아야 하고 그리고 공평해야 되잖아 노력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좋은 입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그 한 문제를 어떻게 만들겠어 감히 그 한 문제의 요행을 바란다거나 뭐 이런 거 자체가 불손한 거죠 그치? 문제를 믿으세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개념을 원하는가? 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문제 읽고 천천히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한 다음에 간다 라는 느낌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약간 사족일 수 있어요 공지사항에 유평 대비 천우신조를 개강한다고 올려놨어요 이미 원래 선생님이 진행하려고 하던 시간보다 일주일 지연이 됐고 지연이 된 이유는 정말 문제 하나하나를 무엇을 묻고자 하는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정말 그 어떤 해의 천우신조 유평 대비 천우신조보다 생각을 많이 했고 공을 많이 들이면서 시간 일주일 미뤄도 그래도 더 좋은 개념 전체를 한번 총정리할 수 있는 집합체로서 딱 한 해의 천우신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고민으로 조금 더 시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천우신조가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30문제로 테스트하고자 하는 30문제가 아니라 배울 수 있는 30문제 또는 겨울부터 지금까지 학습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했던 모든 것들을 총정리할 수 있는 30문제 그래서 모든 문제에 영혼을 담아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고 풀기가 팍팍하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PDF로 제공을 하고 지금 우리 천우신조는 계속 매년 모든 천우신조가 PDF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PDF로 무료로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게 퀄리티가 무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정말 퀄리티는 이 천우신조에 선생님의 모든 걸 담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모든 걸 담아서 만들고 특히 유평 대비 천우신조는 3월 대비 천우신조에는 적중을 건다면 유평 대비 천우신조에는 모든 걸 걸어 그래서 적중이고 뭐고 다 떠나서 30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부의 기준을 잡고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천우신조가 뭐냐라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난 한마디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고다 PDF 다운로딩해서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해설 듣고 또는 제공되는 해설을 이해하는 걸로도 아마 전체 정리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수트와 미적확통 기하를 모두 품고 있는 선택과목 3개 모두 들어있는 시험이 될 거고 그리고 5월 26일 업로드 예정이고요 해설 강의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 오늘 퀘스트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쌤? 오늘 길었죠? 오늘 퀘스트도 퀘스트만 찍었다 하면 이제 길어지는데 아주 체력이 딸리고 힘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앞에 막 붙다 보니까 길어졌네 어쨌든 6평은 마지막으로 공평한 시험이에요 6평을 앞두고 되게 긴장들을 해 잘 보고 싶어서 긴장하는 거죠 못 볼까 봐 불안해서 긴장을 하는 거야 근데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6평은 매우 공평한 시험이기 때문에 실력만큼 나올 거야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지 내 실력대로 나올 건데 공평한 시험이니까 실력대로 나왔는데 성적이 좋다면 기분 좋은 거죠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계속 앞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고 성적이 안 좋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죠 다행히도 수능은 아니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남은 2주 동안 다행이다 2주나 남아서 오늘 하루가 아직 남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실력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려고 아 어차피 벌써 좀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내려놓지 말고 조금 키우고 조금 키우고 또 여름방학 때 좀 더 키우고 구평 때 좀 더 키우고 완벽하지 않지만 수능 직전에 또 키워서 수능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수강평 그리고 Q&A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순간마다 이렇게 짠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일지 다다음 주일지 거의 선생님 평균 2주마다 한 번씩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순간 어? 할 때 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긴 캐스트 듣느라 고생하셨고 6편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